1. 구약성경 사무에라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위시 가로대 사울의 집에 오이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위세 앞으로 부르메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대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바리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로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두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절하며 다윗이 가로대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대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대 이 종이 무엇이 간대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완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에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 터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구장 말씀에 시바에 관한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을 몇 번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구장 1절에 다윗이 가로돼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혹시 있냐.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 하나로 인해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이때 당시에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버린 집이고 하나님이 그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셋이 함께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아들 또 그에게 속한 자식들이 전부 다 멸망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집안인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혹시 있냐. 그 집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겠다. 저는 새벽에 이 글을 몇 번을 읽어보면서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과연 내 개인의 모습이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복을 줄 때 나로 인하여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을 베풀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입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0편을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을 한 번 펴보겠습니다. 10편 104편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10편 104편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10편 104편 24절 요호하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넓은 바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누구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식물 주기를 바라고 있대요. 여러분 악어가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거 알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28절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악어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악어도 하나님을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을 펴면 좋은 걸 얻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면 두려워가지고 떨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면 그를 취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펴면 좋은 걸 얻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시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이 성경 10편을 읽다가 정말 우리 인생들이 많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무 숲을 가운데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미물들도 여러분 바다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낯을 거두면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펴면 좋은 걸 얻고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을 취하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말 마치 제 아내가 당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하기 전에 당을 재더라고요. 당 수치가 1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100 이상이 되면 당뇨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수치로 피를 이렇게 내서 수치를 재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로 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금방 알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우나 그런 사람한테 교제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당 수치를 재듯이 마음의 수치를 딱 재서 하나님을 숨고 있구만, 하나님을 피하고 있구만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보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낯을 피하는 마음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교제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 낯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부담이 있으면 여러분 부부라도 서로 낯을 피해야 안 피해요? 피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 낯을 피한다고 성경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는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는위의 성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고 사는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는위의 성에 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요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낯을 피하여 가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낯을 피하여서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오늘 10편 104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생물도 요호와의 낯을 바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취하면 내가 오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이 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 상 1장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형님은 아이를 잘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어요? 성경 사무엘 상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여러분 홈리와 비누하스를 잘 인도하지 못했던 여러분 아버지가 있잖아요. 진짜 이 아버지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자기 아이들을 믿음으로 못 이끌 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던지 술 취한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여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말할 만큼 엘리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가 한나를 무시하고 없인 여겨도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의 낯을 살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거에 불문하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니까 아이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아이를 얻더라고요. 한나가 전도를 잘하냐 기도를 잘하냐 하나님을 잘 섬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생명을 얻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입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생각하시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고 말고지요. 입고 말고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니까 너무 큰 복을 입도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그들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악어라도 이 악어는 하나님의 낯을 살핀대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우리가 얻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펴면 좋은 걸 얻는 거고 하나님이 낯을 돌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 마음에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고 싶다. 사울의 집은 저주를 받은 집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 다윗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약속 네가 이 나라를 치리할 때 나를 좀 기억해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울에게 속한 모든 집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세대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부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는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많은 땅 그 많은 재물 전부 다 누구에게 돌려줬어요. 무비보세대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시바에게 그의 가족과 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무비보세대의 종이 되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무비보세대는 그 집에서 안 살고 나와 같이 왕궁에서 왕자 중 하나와 같이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제가 오늘 은혜를 입고 입지 못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이걸 바꾸면 말입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꾼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나로 말미암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게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자식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냥 입도 열기 싫고 그냥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신 여러분 환경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옆에 있는 10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05편 요호하께서 또 저희 땅에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하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요호하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은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거기서 나온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을 했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고통하고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뭘 기억한 거예요? 약속을 기억을 했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갈라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메추라기가 오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강같이 흘렀다. 얼마나 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막을 거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강같이 이런 마른 우리 같은 진흙 땅에 물이 흘렀으면 강같이 흐를만도 한데 여러분 신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바위에서 물이 나왔으면 그 물이 강같이 흘렀다면 얼마나 많은 물이 나온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지나가는 거지.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각자의 약속을 따라서 각자의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유옵으로 주리라 하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약속을 믿은 것이고 우리도 그 약속을 믿으면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마음에 저 남태평양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나 여러분 그 약속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약속을 종이 믿은 거고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은 종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발을 내디디니까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복을 받았나 여러분 저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제게 해 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으로 믿고 발을 내디디니까 내가 그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입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을 받는 게 뭐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300명이 앉아있으면 다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진짜 달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키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옷매피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자세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장 타입이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 꼿꼿이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눈이 반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사람.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데 하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베푼다면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고 못 입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단과 하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그 사울에 속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에도 내가 왜 복을 받나 내가 받는 복은 단 하나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속한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되는 줄로 정말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영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잘 몰라. 이런 거 잘 몰라. 아니요. 그런 거 몰라도 은혜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는 걸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걸 부끄러워하고 진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을 우리가 안다면 너희가 부끄러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건 뭐냐 내가 남들보다 못난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품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알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진짜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수리를 했잖아요. 예배당도 수리를 했어요. 4층에 있는 오해운 목사 이쪽에 방도 예쁘게 수리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잠자는 방도 예쁘게 수리를 했어요. 유일하게 지하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방도 예쁘게 도배하고 다 해줬어요. 유일하게 수리가 안 된 데가 우리 교회 믿음으로 안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 여학생들. 그 방만 방이 두 개인데 수리가 안 됐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방만 남은 거예요. 제 아내가 막 그 방을 왜 다른 방은 다 해주는데 그 방만 안 해주느냐고 어제부터 나를 조우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아닙니다. 우리 학생 자매들이 막 육신적이라서 안 해준 게 아니고 생각이 거기까지 잘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멋지게 보일러 깔아가지고 멋지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학생들이 세상을 좋아해서 안 해준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막 우리는 육신적이라고 안 해준다 이거지. 그래 잘 되는가 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하고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도리어 보금전하고 가서 기국발표회 준비하고 전도하고 일하는 걸로 보자면 우리 그 학생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안에 20대에서 40대 젊은 부인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장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60이 넘고 아들은 3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손자가 생겼는데 같이 장년에 모이세요. 그럼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년회지만 그 안에 우리가 2부 그룹교제 할 때는 장년에 모이면 같이 하고 2부 그룹교제는 20대 40대는 같이 모이고 아버지들하고는 좀 떼놔야겠더라고요. 엄마하고도 시어머니하고 좀 떼놔야 돼요 안 떼놔야 돼요. 좀 떼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떼서 모임을 갖도록 하는데 편지가 내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모임을 가지니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 좋은 김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글을 읽어보니까 교회를 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면 거의 이렇게 귀찮은 수준이 돼요. 어디 한쪽 구석에 막 해놓고 그들끼리 막 노는데 얘들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우리 교회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읽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실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잘 우리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특별히 이제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애기들 방을 하나 꾸미려고 해요. 멋지게 그걸 생각해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젊은 부인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해주겠어요? 전혀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잘 듣고 헌신하고 막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살면 그런 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무슨 생각을 해요? 요즘에 내가 좀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도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도 원망을 했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을 했어요. 고기를 못 먹었을 때도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을 때도 원망을 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애굽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줬느냐 왜 애굽에는 저주가 임했느냐 애굽은 약속이 없고 이스라엘은 악하고 더러운 데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얼 기억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39절 요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의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4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43절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윤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줬느냐 결국 그들이 요호와를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은총을 베풀어 준 목적 자체가 그걸로 줘서 부하게 재물을 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입혔던 이유는 그 무비보셋이 누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훗날 무비보셋이 그런 다윗의 마음에서 떠나서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야 안 걸어요. 걸잖아요. 그가 또다시 옷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신발을 발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더럽게 해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뭐라고 죽은 개 같은 내가 왕과 함께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네가 왜 또 네 일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말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신 약속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리석다. 내가 비록 미련하다. 내가 비록 인간적인 게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 내게 열방을 유옵으로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 성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호와의 낯을 향하는 생물들이 있고 요호와의 낯을 피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은혜를 못 입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요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적군이 전쟁을 하러 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다왕 요호사밭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는 원래 한 식구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요호사밭이 말하기를 그러면 에돔도 우리랑 한 식구였다. 에돔은 애서의 후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도 한 식구였으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에돔왕 유다왕 이스라엘 왕 요호람 요호사밭 이 에돔왕 세 사람이 협심하여서 전쟁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요호람은 갑자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똑같은 왕인데 희한하죠. 그런데 요호사밭은 뭐라고 해요. 여기 요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호사밭이라는 왕은 요호람하고 달라요.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요호와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호사밭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 우리 연안기하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안기하 3장 13절입니다. 연안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요호람을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아니이다. 요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이 말은 이스라엘 왕 유다왕 에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세 왕을 불러 모아 모하베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들은 생각을 하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4절 엘리사가 가로대 내가 섬기는 망군의 요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요호사바세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호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요호람을 딱 보는 순간 뭐하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요호람이라고는 아예 막 상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같이 왔어요. 요호사바시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호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건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쓸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인민처리를 보는 순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유형서 장로를 보는 순간 저가 왜 여기를 왔나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유장로님 시험 안 될 것 같아서 한 사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괜히 딴 사람 이야기했다가 욕하실라. 여러분요.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뭐하고 싶은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봐야 하는 거예요. 예. 요호사바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호람을 보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네 글을 읽는데 내가 요호람이면 어떠냐 내가 누구와 같이 서야 돼요. 요호사바스와 같이 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모를 때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니까 종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푼다. 제가 이 마음이 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 사무에라 9장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가로대에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았고 시바가 너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로두발 암미엘의 집에 있습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무비보셋은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두 발이 쩔뚝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이 쩔뚝이면 다윗성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다윗성에는 소경과 쩔뚝바리는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은 다윗과 원수였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 사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리가 쩔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싫어하는 것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떠하냐를 보지 아니하고 요나단과 맺은 약속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7절 다윗이 가로대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발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니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아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보는 눈빛이 눈은 좀 나쁠 수 있어요. 제가 사팔뛰기가 좀 돼가지고 눈은 좀 나쁠 수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인간적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면 복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입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비록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내가 받은 복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강한 사람이 돼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잘난 것으로 담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서 도덕 선생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그들이 약속에 강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들을 이렇게 교회로 이끌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편을 대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형제님들도 똑같죠. 특히나 우리 형제님들이 자식들을 보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따구로 하려고 하면 그만둬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격길로 갈 때 그들에게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속이느냐 정말 지금도 세상을 즐기는 아이에게 은혜를 말하면 더 세상적으로 될까요 영으로 바뀔까요 더 세상으로 갈 것 같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으로 간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세상적이어도 할 일이 없고 더 영적이어도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의 부름을 입었는데 무비보셋은 무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두 발이 쩔뚝이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 이까 그는 다윗의 약속보다도 자기에게 취하여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신학성경 로마서 3장 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 중 하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갑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분명한 우리 마음에 세워준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원의 증표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재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재물로 삼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화목을 하려면 우리 사이는요 뭔가 다른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하려면 반드시 화목 재물 그걸 누구를 삼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려면 다른 무엇으로도 안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화목 재물로 누구를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화목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재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죄 없는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재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이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때 누구로 인하여 복을 주느냐 그 아들 연하단으로 인하여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집에 복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이미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문제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복이 없나요? 그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26절 곧 오직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단에게 약속을 맺게 하셨고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복을 받도록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잖아요. 아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누비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복을 받느냐 내게 세운 하나님의 종을 제가 믿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당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믿었던 누구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나아가서 믿지 않아도 우리 앞에 서있는 누구를 믿으면요. 예 하나님의 종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함께 은혜를 입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내게 무슨 신령한 깨우침이 있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깨닫는데 저 성도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안다고 생각하는 나도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더 인간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다고 더 영적으로도 오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한테 이것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막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한 분에게 도리어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막 죄 안 졌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이 벌게 지시더니 딱 자리에 앉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 지어요. 생각하면서 죄 지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 짓죠? 정신없이 지어요. 정신없이 여러분 욕하실 때 보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뭐 안 하겠죠. 제가 제 아내랑 살다가 화가 나면요. 저도 이성을 잃더라고요. 목사도 어디 간데 없고 교회도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자기 마음만 있지 거기다가 애절을 생각하고 내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충격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경상도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전라도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충청도요? 충청도는 말하기 전에 벌써 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여러분 그나마 경상도가 나아요. 충청도는 돌 글부글 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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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슈 이게 이런 것 같아도 속에서는 벌써 다 죽이고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세드에게 무얼 전하고 싶었느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네가 은혜를 내가 베풀고 싶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래요.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왕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걸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안 물어보고 아버지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복을 베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반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다윗성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서 말하잖아요. 너는 아직도 네 일을 말하느냐고 말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한 장을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교회를 왔다. 또 안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에요. 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영이라는 말은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영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영이라는 게 뭘까 혼일까 귀신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다.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다 이루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 아시겠어요? 여기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잖아요. 이가 너희 안에 그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우리를 살려낸 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영이 있다 하시고 그 영을 하나님은 살려낸 다는 약속대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넷째 딸이고 막내가 한 사람 더 있어요. 다섯째 딸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어머니가 점점 임종이 다가오면 그 막 힘이 없고 지금 말할 의식도 분명하지도 않는데 엄마한테 계속 엄마 죄 있어 없어 하고 자꾸 물어봐요. 내가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마라. 지금 뭐 이게 자식인지 뭔지도 분간이 안 가고 지금 막 암으로 통증이 심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몰핀 주사를 나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너무 통증이 있으면 수면을 시키잖아요. 잠을 자도록 하는 겁니다. 왜? 환자에게 통증이 사라지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간증을 하고 주를 섬기고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어요. 전도하시고 그런데도 막 나이가 들어서 혹시라도 자식이니까 돌아가실 때 의롭다 하심을 잊어버릴까 봐 엄마 이거 기억해 안 해? 똑바로 알고 있어? 죄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보 지금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고개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뭐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고 싫어 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어머니 구원 아닌가? 이런 생각에 우리를 내어주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영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여기다 써놓기를 끝까지 확실한 사람만 살려낸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죽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빡빡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똑바로 죄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숨을 싹 흐들어가 버려야지 아프다 괴롭다 할 때 어때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늘 그런 걸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암흑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얼굴이 편안했다 그러는데 편안한 걸로 천국지옥을 나눌 것 같으면 여러분 마약 먹고 죽은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편안하겠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신 사람이 편안하겠어요? 온몸이 찢기고 상처투성일 텐데 그걸로 천국지옥을 나누면 안 되죠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영이 있다 하시고 그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을 몸도 살려낸 라는 것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기대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야만 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게 은혜를 베풀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복을 베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리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 빠지지 말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으면 의롭다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이가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죄만 없애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영광을 얻도록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 속 썩이는 여러분의 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신 그 아이들에게 구원만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여러분 비웃고 피식거리는 피식거리는 아이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의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강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복을 주고 은혜를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복을 주시고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더듬어 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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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